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셜 임팩트와 사회혁신실험실 2차 공모를 진행합니다. 소셜 임팩트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가는 5인 이상의 단체 혹은 모임이 신청 대상이며 이번 공모에서는 3개 팀을 발굴해 팀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사회혁신실험실은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 공익활동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1개 팀을 선발해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.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.